아니 그럼 이제 그 미스 롯데 에서 발탁이 인기상까지 발탁이 되면 정식 기소가 되는 겁니까? TBC에 공동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보면 어쨌든 일단 신인이잖습니까 신인이면 엑스트라 작은 역할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죠 그럼 정윤희 씨하고도 같이 정윤희 씨는 그럼요 정윤희 정윤희 유지윤희 그 당시의 트로이카 TBC 트로이카잖아요 커피숍에서 막 한진희 선생님하고 막 둘이 막 얘기할 때 카메라 잡으면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그거 저거 제가 막 그런 거 시키고 그랬어요. 자금 100부터 시작을 했군요 그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기술생들이